오늘은 싱글벙글 한국 여성들이 백인 남성들에게 어떤 취급을 당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 여성이 크로아티아라는 유럽 국가에 가서 범죄를 당했고 그 범죄 내용은 아주 흥미롭기 짝이 없죠. 한국 여성은 크로아티아 여행 중 남성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또 다른 여성들과도 관계를 맺는 남성이었고 여성은 배신감이 들고 교제 당시에는 전혀 그럴 사람으로 안 보였다 말하죠. 한국 여성은 백인 남성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그러자 백인 남성은 관계 중 직은 동영상으로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지인들을 불러서 저 한국 여성의 동영상을 단체로 돌려보는 행동도 하게 되죠. 한국 여성은 너무 화가 나서 크로아티아와 한국에 모두 고소를 진행했지만 사건 접수 한 달 만에 불기소 처분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크로아티아의 불법 동영상 상영죄는 사건 발생 후 3개월 이후에만 고소가 가능한데 그 기간을 넘겨버렸기 때문이죠. 한국에서도 수사가 중지되고 체포영장도 청구가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한국 여성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여행 중에 백인 남성과 관계를 맺은 걸 후회하게 되었죠. 여기서 더 재밌는 건 이 백인 남성은 다른 한국인 여자들도 존나게 많이 만나고 다녔다는 게 웃긴 점입니다. 한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너무 쉬운 만남이 가능하다 보니 다른 여자들도 조심해야 한다는 말로 뉴스는 끝이 나죠. 피해를 입긴 입었으니 뭔가 불쌍하기도 하면서도 크로아티아 남성이 한국인을 노리고 만난다는 게 참 우프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수도 없이 발생하는 이유에는 우리 한국 여성들께서는 연말 다가오니까 잘생긴 양남 만나고 싶어. 한남보다 양남이 더 좋다. 한남 말고 양남이랑 연애하면 좀 다르려나 한남은 최악이라 양남 만나고 싶어. 매갈 친구가 있는데 한남이랑 연애 안 하고 양남이랑만 연애한다더라. 초코파이 하나로 알아보는 양남과 한남 차이. 양남들은 피구를 할 때 남자만 맞추려 하고 실수로 여자 맞추면 사과한다. 여자 피구공으로 맞추면 수치로 여기고 신사가 아니라고 말한다. 한남은 죽어야 해 진심이야. 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 한국 여성들은 그 누구보다 한국 남성의 대체제로 양남을 선호하죠. 실제로 여성시대에는 양남이랑 하룻밤 하는 게시판이 있고 양남과 관계를 하는 자신을 묘사하기도 하며 미군을 만나기 위해 틴더 어플을 하며 도파민을 찾고 있고 역시나 한국 여자들 종득답게 미군의 신상정보를 시원하게 공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성들은 이 게시판에서 양남들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화끈하게 공유 중인 모습을 보이죠. 이렇게 신상정보 공유에 진심인 우리 한국 여자들. 어찌 보면 모든 건 업보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2024년 여성인권을 생각한다는 여성들께서는 한국 남성의 대체제로 양남을 선택했고 양남들에게 시원하게 먹버당하기 위해 저런 게시판까지 만들어서 저 연병을 떨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남자랑 잠자본 엿이 있어 다음 달에 본국 간다 해서 아주 맛있게 먹고 싶어 어려서 잘할 것 같고 고추 크다더라. 라는 말을 하는 우리 여성인권 운동가들. 외국 남성들이 한국 여성이 정말 쉽다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 명심해주세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와이프가 될 수도 있는 여자들이 저렇게 행동하고 있으며 저 여자가 맘먹고 과거 일을 세탁하고 스탑널컬을 한다면 여러분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죠. 양남을 이렇게나 좋아하고 양남을 찬양하지만 그 양남들께서는 한국 여성을 손쉬운 여성 취급한다는 재밌는 이야기 보여드렸네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여성시대의 은밀한 짓을 스파이 해오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자 과거를 찾아봐야 하는 이유